뭐라고?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보미 보미 로보트 로보트가 왔어요? 네 로보트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? 어떻게 알아 로보트인지 아 할머니가 다 내가 내가 아까 알려줄 거잖아 보미가 오래 기다렸지 어때요? 오래 기다렸지 응 더 오래 엄청 오래 기다렸지 네 열어봅시다 어땠어? 로보트가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우리 우리도 오랜 어떤 로보트가 들어있을까? 과연 볼 수 있을까요? 어떤 로보트가 있을까요? 우와 손다쳐 나와 내가 열어볼게 보미가야 보미가 열게 해야지 그럼 우리 한쪽씩 열어보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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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보트가 아니네 로보트가 아니네 로보트가 아니야? 그렇지 아 이거 숫자 변신 이렇게 오 재밌겠다 그치 아니 아니 아 같이 하고 보미아 로보트가 아닌 거 같아? 이거 봐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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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번 숫자가 있어 숫자 1,2,3,4,5,6,7,8 이렇게 변신이 되는 거야 전부 그리고 이게 합쳐서 로보트가 되는 거야 알겠지? 응 엄마 우리 먼저 이거 그림 맞출까 봐 보자 응 아빠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 거야? 그거는 뭘까? 무기인 거 같은데 뭐? 로보트 무기 어떻냐 모르지 아 이거 물총 같아 한 번 열어볼까요? 네 로보트의 춤을 춰보세요 숫자 춤 나 춤 나 춤 다시 한 번 응 다시 한 번 숫자 춤 쌤이도 해볼래? 쌤이도 놀래 화내야지 보미 숫자 춤 아빠 다 해볼래? 해봐 이거 숫자 세봐 보미가 해봐 보미가 춤춰야지 3,4,5,6,6,7,8,9,10 로보트를 받은 기쁨을 춤으로 표현해 보세요 뭐야 춤으로 표현해 보라니까 아빠 내봐 니껀데? 자 쌤이가 그럼 춤으로 표현해 봐 같이 놀려면 아니야 그러면 쌤이는 같이 못 놀겠다 어 그러면 아빠가 좋아질래 뭘 춤추는 걸? 응 왜 아빠가 좋아져 아니야 자 한 번 열어봅시다 내가 나랑 너가 또 로보트가 그냥 몇 개가 나오니 빼봐 이게 뭐야 보미꺼니까 보미가 빼 이거 약 같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약 같아 줘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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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아 쌤아 니꺼 로보트 어딨어 네 보미꺼 보미꺼 10개나 돼 로보트가 10개나 형이랑 나눠서 놀아야겠지 네 그러면 보미가 먼저 골라 보미가 숫자 먼저 어떤 거 할 건지 보미가 골라봐 자 거기서 보고 골라봐 보미가 고르고 그 다음에 형도 한두 개 주고 몇 번 할 거야 보미 나는 0 아니 보미가 골라봐 아니 이거 그 6 골랐어 나는 0 또 보미 골라 나는 0 0 보미한테 물어봐야지 0 해도 되냐고 0 해도 돼 응 그럼 보미가 허락했으니까 0 또 보미는 뭐 8 8 또 아니야 쌤아 보미가 먼저 너 왜 먼저 골라 그 다음이다 2 보미가 먼저 고르는 거라고 2 2 여기 할 거야 응 난 이거다 하나씩 하나씩 또 보미 나 별로도 없어 3개씩이잖아 지금 3개씩 했잖아 10개니까 5개씩 하는 거야 보미 뭐할래 전부 보미껀데 3개잖아 3개잖아 하나 둘 셋 보미가 여기 있잖아 보미 또 골라 이거를 봐 나도 봐 보미가 고르게 뭐 할 거야 여기에서 뭐 할 거야 이거 자 쌤이도 하나 골라 이거 보미 또 골라 이거 그냥 보미 자 한번 이제 다 풀어봅시다 오빠 여기 뜯었잖아 테이프를 이쪽에 테이프 뜯은 데가 있잖아 여기 여기를 열면 돼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야지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세요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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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된다 다 열어봐 아빠 이거 열렸나 이것도 열렸잖아 어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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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사모는 뭘로 변해 사모는 비행기로 변하네 일단 다 빼봐 다른 거 이거 줄라 잘 뜯어 오빠 이제 우리 여기다 다 섞어 아니야 섞은 것 같아 섞지마 꼬미가 골라는 건데 섞어 꼬치는 아니야